으아아악! 챠! 너의 패배다 돈킹! 과연 그럴까? 히히히! 잘가라! 안녕 꼬마 원숭이! 만세! 이겼다! 엄청 뜨거운걸 저기 천자탄이 있어 뭐야 지키는 괴물 하나 없는 거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간단하면 좋지 뭘 그래 이젠 싸울 기력도 없다고 너무 무서워 동킹이야 우릴 쫓아왔나봐 니들 덕분에 여기까지 편하게 왔지롱 또 내놈이냐 여긴 대체 뭐 타러 온거야 난 혼세마왕님의 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시비시마 헤씨 동킹 혼세마왕? 알았으면 물렀거라 천자탄은 니 몸이 가져가겠다 그 녀석 때문에 부두목이 죽고 삼장도 마귀마 마법에 걸렸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딴 건 나와 상관없는 일 물러서지 않으면 모두 저세상으로 보내버리겠당 꼬마 원숭이라고 봐주려 했더니 안되겠군 나와라 폭탄바위 바위 ON 멍땅 꺄조라 터짐 어떻냐 나에 복탄바위 한자 마법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어림없때 거놈 끈질기군. 옆에 있던 녀석은 뻗어버렸는덴만이야. 돈등!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맞는 말이다. 조금만 있으면 너도 사이좋게 그 녀석과 똑같이 될 테니까. 어딜 감히? 빙빙 오니까 재미있지? 빨리 돌려주마! 자, 이제 전자탄은 내 것이듬. 거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음 돈길! 주노공!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질 테니야! 치료해라! 야! 야! 아! 아픈 것이 다 나갔어! 오! 신기하다! 이 열필님의 위기 회복 기술이지! 어? 이 녀석! 더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릴 테니야! 이젠 다시 해볼만 하다고! 빨라져라! 빨라져라! 그나져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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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리 속에 나가! 너네! 에이! 컷! 야! 초! 너의 패배다, 돈킹! 과연 그럴까? 잘 가라! 안녕, 꼬마 원숭이! 만세! 이겼다! 수고공! 가라, 줄! 시간 딱 멋져 도착했지? 멋져! 동자 오빠가 최고야! 아아! 아아! 삼장! 옥동자! 어떻게 여기에? 어, 저팔계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셨어 이곳 화산 동굴에 있을거라고 응 삼장! 옥동자!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 맞다! 동동! 열필! 왜? 아까 나한테 했던 치료 마법 좀 부탁할게! 응, 나도 공짜로 해주긴 싫지만 할 수 없지 뭐! 치료해라! 얍! 얍! 뭐지? 금방 나갔어! 하나도 안아픈데? 어이, 치료비는 외상이다 네 말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자, 이제 서둘러서 천자탄을 가지고 나가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알았어! 오공, 서두르자! 어, 어! 으아아아악! 탁!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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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킹은 아까 용암으로 떨어졌는데! 크흐흐흐흐! 아슬아슬했지! 벼랑 끝 바위에 걸려 겨우 살았다! 이 빚은 갚아야겠지! 끈찍인 녀석! 펑킹! 으악! 으악! 으아아악! 으악! 으악! 아니! 터져버렸다! 으악! 그대 몰이다!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안 된다, 요 저물 애기들! 모두 피해! 내가 상대하겠어! 오공, 에이! 조심해! 으악! 으악! 제네라! 7번! 으악! 으악! 잊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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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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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과 부딪힐격을 연속한 공격, 한자 마법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격을 효과라, 성격! 있 крас사, 성격! com격! 역을 막는 것은 이수비? 흐흐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 흐흐흐 간다! 좋아! 자! 야! 간다! 질! 자! 자! 가더라! 깨트리! 파! 미쳐서 깨트리다! 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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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 잘했어! 오공! 염진! 공격을 수비로 막고 상대를 격파하는 기술 모두가 힘을 합쳐 저 무시무시한 동킹을 쓰러뜨렸어! 아! 아! 너희들 너무 멋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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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게 일단 이 옥동자님의 면접을 봐야지 꼬마 아가씨 뭐? 꼬마 아가씨? 응 나 꼬마 아니거든 뭐해! 얼른 전자탄 가지고 나가자구 어!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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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야! 지진인가? 어! 맞다! 할아버지께서 천자탄을 꺼내면 동굴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얼른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깜빡했다! 응! 엄마 진짜 알려줘야지! 흐흐흐흐 미안하게 됐어 응 아이고 서둘러야겠어 위험해 걱정마 나만 믿으라고 활기전으로 이동해라 이동할지 though 양보기가 발사 말투 hear 말투 좀 hard have has perfectly have View implement he 감사합니다.